100년이 지나도록 이론으로만 존재했던 중력파가 국제공동연구진에 의해서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세계 과학계는 우주의 탄생 비밀을 풀어줄 역사적인 발견이라면서 찬사를 보내고 있죠. 이번 중력파 발견에는 또 한국인 과학자들도 직접 참여해서 국내 과학계에도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탐구인에서는 한국중력파연구협력단의 단장인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이형목 교수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요즘 바쁘시죠? 예, 바쁩니다. 예전에도 원래 바쁘셨겠지만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바쁜 과학자 중에 한 명일까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공동저자로도 참여하셨단 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여러 질문 받으셨겠지만 아인슈타인이 마지막으로 남긴 수수께끼라는 중력파,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설명해 주신다면요? 예, 중력파는 강한 중력을 가진 물체가 급속한 가속을 겪을 때 만들어내는 시공간의 요동이 물결처럼 빛의 속도로 바깥으로 퍼져나가는 현상을 말합니다. 중력파에 대해서 쉽게 시청자분들의 이야기 쉽게 설명을 해 드리려고 부탁드렸는데 강한 중력을 가진 물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물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깊은 물이 있을 때 그 물 위에 조그만 돌을 던지면 물 전체의 깊이는 변하지 않지만 그 표면에서 약한 요동이 퍼져나가죠. 그것과 비슷한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중력파가 발생할까요? 물론 발생합니다. 우리 몸도 무게를 가지고 있고 모든 질량을 가진 물체가 가속을 받을 때에는 중력파를 발생합니다. 다만 그 중력파가 워낙 약하기 때문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미미해서 거의 우리가 감지할 수 없다는 게 문제죠. 그럼 중력과 중력파는 또 어떻게 다른 건가요? 중력은 시간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 상태의 힘이고요. 중력파는 요동인데 중력 자체가 굉장히 강하더라도 중력파는 거기에 살짝 덮여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깊은 물이 있으면 물의 깊이는 변하지 않지만 파동이 치면 물이 살짝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죠. 그런 일종의 진동을 말합니다. 중력파가 재미있는 게 중력파로 인해서 시공간에 변화가 생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더 어떤 얘기입니까? 이게 사실 좀 복잡한 얘기이긴 한데 제일 쉽게 생각하기에는 우리 몸이라든지 심지어는 지구 자체도 중력파가 가진 파장에 대해서 굉장히 짧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나타나는 현상은 결국은 물체가 약간의 변형을 일으키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물체가 한쪽 방향으로 줄어들면 다른 쪽 방향으로 늘어나고 다시 이것이 줄어들면 늘어나고 마치 풍선을 이렇게 눌렀다 펐다 눌렀다 펐다 하면 계속 반복적인 변형이 일어나죠. 그런 반복적인 변형이 중력파입니다. 물론 고정된 공간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게 퍼져나가는 거죠. 정리를 해보면 중력파가 빅뱅이나 블랙홀 충독들 강력한 폭발에 의해서 충돌을 했었을 때 중력에너지가 퍼져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중력에너지의 대부분이 사실은 중력파로 퍼져나갑니다. 그러나 일부는 이제 블랙홀로 다시 잡혀버리죠. 그렇지만 중력파가 내는, 가지고 나가는 에너지는 정말로 어마어마합니다. 그렇다면 재미있는 얘기 하나 여쭤볼 텐데 타임머신의 이론이 여기에 성립이 될까요? 타임머신 자체는 성립은 되지 않지만 아마 인터스텔라 영화를 다들 보셨을 텐데 시작할 무렵에 소위 중력의, 거기서 말하면 그래비테이션을 아노말리라고 하는데 중력의 이상이라는 것을 과학자들이 느끼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느낀 건가 하면 사실은 중력파 검출기가 먼저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그런 중력의 극심한 변화가 있을 때 사실 타임머신도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중력파는 그것을 굉장히 멀리서 본 것이니까 중력파 자체가 타임머신이라기보다도 타임머신 같은 그런 변형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것이 중력파일 수도 있습니다. 인터스텔라 과학고문 교수가 이번에 눈물을 발표한 킵성 교수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더 인터스텔라의 관심이 다시금 재해석되고 다시 주목받고 있는 건데 주인공이 우주에서 떠오르는 동안에 딸이 먼저 할머니가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참 뭉큰한 상변이었는데 이게 그렇다면 중력파와 어떤 관계가 있다고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중력파와 타임머신과 연괄 짓는 건 어렵지만 두 가지 다 일반 상대로나에 의한 결과라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한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에 발견한 중력파는 어떻게 해서 검출이 되게 된 건가요? 물론 중력파는 중력파 검출기로 측정을 했죠. 중력파 검출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기역자 모양 또는 L자 모양이라고 하는데 기역자 모양의 팔이 있어서 레이저를 한쪽 귀퉁에서 쏜 다음에 양쪽으로 따로 보내고 다시 되돌아온 레이저를 합성을 시켜서 그 합성된 결과를 보면 양쪽 길이가 상대적으로 변한 것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아주 미세한 변화를. 그래서 그런 미세한 변화가 요동치면서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1초에 수십 번 또는 수백 번 정도 이렇게 요동을 치면서 나타나면 중력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갈라진 레이저빛이 다시 합쳐질 때 원래는 상세돼야 되는데 그게 아주 먼 곳에서 발생한 중력파, 작은 중력파라도 공간을 살짝이라도 뒤틀면서 광선이 일시적으로 그거를 흩어넣는 거죠. 그게 아주 미세하기 때문에 탐지하기가 어려운 걸로 알려져 있고요. 또 그렇다 보니까 2년 전에도 비슷한 발표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었다 이렇게 번복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질문 드리지만 이번 것도 혹시 오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어떤 측정이든지 당연히 오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선 2년 전에 측정한 방법과 이번에 측정한 방법은 매우 다릅니다. 2년 전에 발표되었던 것은 중력파를 직접 측정한 것이 아니고 초기 우주의 중력파가 미세한 시공간 요동을 일으키면서 만들어낸 일종의 물질의 변화, 그것에 의해서 나타난 배경복사의 일정한 형태를 측정하고 이로부터 유추한 것입니다. 반면 이번에는 중력파가 만들어낸 공간의 변화를 직접 읽어낸 것으로써 좀 더 직접적인 관측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어느 측정이든 오류 가능성은 얼마든지 존재합니다. 저희를 포함한 라이고의 연구진들은 오류 가능성을 정밀하게 검토하였고 이를 보다 정량적으로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로 말씀드리면 라이고를 약 20만 년 동안 가동했을 때 하나 정도의 오류가 나타날 수 있다 하는 이런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라이고를 계속 가동하면 더 많은 중력파를 발견하게 될 텐데요. 계속해서 새로운 중력파 전체가 나타난다면 이들이 모두 오류일 가능성은 매우 적겠지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확인을 할 겁니다. 중력파 존재를 계속해서 확인하는 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 어떤 것을 꼽아볼 수 있을까요? 중력파 존재 자체는 간접적으로 이미 알려져 있었습니다. 1974년에 발견된 펄사 쌍성계는 궤도를 매우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데 30년 이상 궤도 변화를 모니터해 온 결과 중력파에 의해 에너지를 잃으면서 나타나는 변화 양상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따라서 중력파 존재를 직접 검출한 이번 결과는 앞으로 중력파를 이용해 천체를 관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중력파를 관측함으로써 중성자별의 내부구조, 블랙홀의 진량 또는 생성과정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과학계에는 물론 일반인들도 주목하는 것이 그렇다면 중력파를 이용해서 우주 역사, 탄생을 좀 더 들여다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건데요. 그렇다면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요? 우선 앞으로 많이 관측하게 될 중력파 천체는 블랙홀이나 중성자별로 이루어진 쌍성계입니다. 이들의 충돌 때 나오는 중력파를 분석함으로써 진령화를 측정할 수도 있고 그 밖의 블랙홀의 회전 정도, 중성자별의 내부구조 등도 다른 방법보다 훨씬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주의 생성과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주가 아주 어릴 때 급행창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이때 중력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원시중력파라고 하며 원시중력파가 검출되면 급행창이 또 다른 증거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원시중력파는 2년 전 한 번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듯이 우주 배경 복사에 남겨진 흔적으로 더 먼저 관측될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당연히 이거는 간접적인 방법이지만 훨씬 쉽다는 뜻이죠. 우주 생성 직후 수십억 년 사이에 존재했던 별들에 대한 흔적을 찾음으로써 아직도 거대한 망원경으로 관측하기 어려운 초창기 별에 대한 정보를 찾는 것이 두 번째 우주에 대한 정보를 찾는 방법입니다. 즉 1세대 별들이 남긴 블랙홀에 의한 중력파를 관측할 수 있다면 초기 별들의 질량 분포라든지 진화 등을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망원경으로 볼 수 없었던 별들도 육안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육안으로 보는 건 아니고 중력파 검출기를 우리가 또 다른 말로는 망원경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전파망원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파망원경도 우리 육안으로는 볼 수 없지만 거기에 잡힌 신호를 어떤 컴퓨터 신호로 바꾸고 해서 그 정보를 알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력파도 육안으로 볼 수는 없지만 검출기가 만들어낸 신호를 보므로써 이 중력파를 낸 천체는 질량이 얼마다 또는 크기가 얼마다 이런 것도 알 수 있다는 뜻이죠. 중력파를 통해서 우주 탄생 비밀을 알 수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빅뱅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빅뱅처럼 초기 우주 단계 중력파를 지금 탐지한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초기 우주이지만 그때 발생한 중력파가 빛의 속도로 달려서 오늘 우리한테 도달하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거리에 있는 천체를 본다는 것은 그만한 전에 일어난 사건을 본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주 초기의 중력파를 본다는 것은 137억 년에 나온 중력파를 지금 본다는 뜻입니다. 그럼 137억 년 전에 나온 중력파가 계속 우주 공간을 떠돌고 있다는 떠돌고 있는 게 아니라 저희를 향해서 오고 있는 거죠. 거리가 다 다른데 그건 137억 광년 떨어진 물체는 정확히 우주의 나이가 0살일 때의 천체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호수에 만약에 돌이 떨어졌을 때 그런 물결이 계속해서 울렁울렁하면서 오고 있다는 그게 계속 퍼지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그 순간에 퍼진 건데요. 우리는 그 순간에 퍼진 거를 지금 볼 수 있다는 거죠. 계속 만들어낸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군요. 그때 만들어진 게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도 파악할 수 있다. 계속 있으니까. 이번에 또 저희가 주목하는 게 공동연구란 말입니다. 14분께서 참여하셨다고 그랬고 그중에 한 분이 우리 이형욱 교수님이신데 어떻게 하다가 함께 참여를 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저희 중력파 연구협노타는 일종의 연구 모임으로 2002년 말에 발족하였습니다. 외국에서 중력파 검출기를 만들면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는 것을 보고 국내 전문가는 없지만 스스로 공부해서 역량을 키워보자는 의도였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부터는 해마다 아시아태평양 이론물리연구소의 재정 지원으로 해외 전문가를 초청해 공부하는 여름학교를 운영하기 시작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2008년에 초청한 연사 가운데 현재 라이고 과학협력단의 대변인을 맡고 있는 가브리엘라 권잘레즈 교수가 있었는데 물론 당시에 대변인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국제협력단에 가입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자 동료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해서 2009년 여름 협력단 총회에 가서 가입을 위한 발표를 했고요. 이를 평의원회에서 받아들여 정식으로 협력단 회원이 된 것입니다. 협력단 회원 명단은 매년 갱신하며 현재는 13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중력파를 검출하기 위해서는 중력파 검출기도 필요한데 우리나라 중력파 협력단에서 독자적인 중력파 검출기도 지금 연구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떤 겁니까? 우주에는 다양한 진동수, 진동수가 파장은 서로 역수의 관계가 있는데요. 진동수를 가진 중력파가 존재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용된 검출기는 주로 고주파에서 민감한 것인데요. 진량이 큰 천체일수록 저주파에서 중력을 냅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구상 중인 우주중력파 검출기 리사는 라이고비의 훨씬 낮은 주파수인 1만 분의 1에서 100분의 1헬츠 정도의 진동수에서 민감합니다. 저희가 제안한 것은 이 사이의 진동수인 100분의 1에서 10헬츠 사이에서 작동하는 중력파 검출기입니다. 진량이 큰 천체일수록 저주파에서 중력파를 낸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어떤 이유 때문인 건가요? 진량이 큰 천체일수록 사이즈도 크죠. 사이즈가 크면 그 주변을 돌고 있는 물체 또는 다른 천체에 속도가 느립니다. 또 주기가 다시 말해서 주기가 길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기의 역수가 진동수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관측한 블랙홀의 경우에 진량이 한 두 개를 합쳐서 태양 진량의 65배 정도 됩니다만 우주에는 태양 진량의 수십만 배에서 수억 배 되는 그런 블랙홀도 있고요. 그 블랙홀을 관측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유럽의 리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중간 진량 블랙홀이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굉장히 간접적인 증거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진량 블랙홀이라는 것은 태양 진량의 한 천 배에서 수백 배, 수백 배에서 한 만 배 사이에 있는 것. 그런 걸 관측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제안한 한 100분의 1에서 10헬츠 사이에 있는 그 사이에 민감한 검출기를 만들면 그런 것들을 찾는 데 가장 용이하죠. 리사를 비롯해서 더 진동수를 민감하게 잡아낼 수 있는 검출기가 확인이 된다면, 만들어진다면 지금 우리가 발견한 중력파보다 더 세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또 다른 종류의 천체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이번에 관측한 블랙홀은 소위 별의 진화에서 만들어지는 블랙홀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런 블랙홀이 존재한다는 간접적인 증거가 과거에도 있었고 그다음에 그것보다 훨씬 무거운 것들은 라이고로 검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더 저주파로 갈수록 더 무거운 블랙홀을 관측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대상으로 삼은 것은 중간 진량 정도의 블랙홀. 또 그 특별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사하고 라이고 사이의 빈 공간이 있습니다. 아무도 지금 검출기를 만들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그 빈 공간을 활용하자는 거죠. 오늘 중력파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지만 여쭤보고 여쭤봐도 궁금한 게 참 많습니다. 재미있는 시간이었고요.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중력파 탐지 논문의 공동조자이자 한국중력파연구협력단 단장인 서울대 이형목 교수와 함께 얘기해봤습니다. 오늘 설명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